구독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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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봄봄봄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의 봉 봄봄봄봄봄이 왔어요 별아방 이제 나 친구들이랑 완전 잘 지낸다 다같이 친해져서 너무너무 다행이야 행복해 얘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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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진이 너 기분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조금 있으면 아기 멍멍이들 나올 것 같거든 우리집 강아지 초코 있잖아 근데 언제쯤 아기 멍멍이들 나올지 정말 모르겠어 어 우리집도 강아지 키우는데 내가 좀 알려줄까? 사실 우리집 개도 출산한 적 있거든 어 진짜? 헐 제로야 알려주면 나야 완전한 점 고맙지 야 뭐가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소독한 가위랑 실이랑 깨끗한 수건이랑 신문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오 역시 제로야 너 완전 똑똑하다 짱인데? 아마 새끼 강아지 낳을 때쯤 되면 강아지가 엄청 막 돌아다니고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리고 뭐 몸을 떨 수도 있고 배 모양이 바뀌어 있을 테니까 매일매일 체크를 해줘야 돼 헐 대박 그렇구나 야 좋은 정보 완전 감사감사 그러면 나 아기 멍멍이들 나오면 사진 찍어서 너네 다 보여줄게 너네 집 강아지 초코 출산할 때 됐구나? 아 근데 개들은 출산하기 전에 밥도 잘 안 먹는데 어 정말? 아직은 밥은 잘 먹으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네 히히 얘들아 고마워 엄마 엄마 다녔습니다 나 바로 초코 보러 올라갈게 초코야 초코야 어 살금살금 얌전 얌전 어 우리 초코 히히 언니 기다리고 있었어 초코 어디 이제 배 좀 한번 봐볼게 자 천천히 우리 초코 배 좀 보자 음 뭔가 배가 빵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히히 초코 아프면 언제든지 얘기해 후 그럼 예진이도 좀 쉬어야 되겠다 오차 어린이집 다니는 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드는군 책이나 읽어야지 롤롤롤롤롤롤롤 아이고 예진아 아빠 왔다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네 어 아빠 왔나? 어 어 우리 예진이가 어린이 초코야 우리 아빠 왔나보다 끝이 아유 예진이 어우 초코 와 초코 배가 많이 나왔네 그치 초코 쫄산할 때 됐나? 헉 잠깐 초코 초코가 약간 뭔가 표정이 이상한데? 초코야 어이구 어이구 초코가 뭔가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어 예진아 초코는 계속 이랬어? 모르겠는데 초코 원래 이랬나? 어 아빠 잠깐만 초코 배고플 수도 있으니까 예진 밥 갖다 줄게 아 초코 초코야 초코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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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초코 밥 초코밥 어이 초코야 초코밥 어이 초코야 아이고 어이 예진아 이제 초코 출산할 때 됐을 거야 아빠 올라갔지? 잘 보고 있어 네 알겠어요 엄마 어이 아빠 오 빨리 와 빨리 어이구 어이 왜 아빠 초코 이제 출산해? 자 아 예진아 오지마 오지마 어이 고지말라 아 위험해 자 알겠어요 여기 좀 맛있어야되겠다 여기 좀 맛있어야되겠다 초코 근데 밥 줘야되는데 여기서라도 뿌려볼까? 안돼 초코 입맛이 없을텐데 그래? 아니 초코가 지금 초코야 이거 까까까까 맘마 초코 괜찮을까? 이상하다 초코가 반응이 없어 초코야 아유 입맛이 없구나 예진이가 기도해야되겠다 제발 초코가 아가 멍멍이들 잘 낳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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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초코를 위해서 노래 불러줄까? 기꼬자근 삼꼬자근 사이로 맑은 물 흐르는 아빠가 집중이 안된다 초코야 초코가 이제 나을거같아 애기가 나오고있어 지금 이리와봐 이리와봐 허기 자 일단은 천으로 받을 준비하고 초코야 이제 힘만 좁았네 좁았네 근데 애지 뭔가 못보겠다 초코야 훔쳐보기 이진아 이거 봐봐 생명이 탄생하는거야 봐봐 우와 신기생기 몇명 나올까 몇말 나올까 두근두근 두근두근 나온다 나온다 이진아 나온다 아가 멍멍이다 아가 멍멍이 아이고 귀여워 이진아 우리 우리 아가 멍멍이들한테 한번 닦아줄래? 예진이 해볼게 우리 아가 멍멍이 우리 아가 멍멍이 우리 아가 멍멍이들이 눈 안 떴네 아이고 귀여워 아가 멍멍이 너무 귀엽다 귀엽지? 우리 예진이들이 귀여웠어 진짜? 귀여워 근데 멍멍이들 예진이가 잘못 닦으면 아야할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아빠한테 줘봐 응 자 아빠 먼저 보여줄게 네 이렇게 쓰담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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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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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담쓰담 우와 신기하다 초코야 고생했어 초코 고생 많았어 예진이가 초코한테 잘했다고 쓰담쓰담 해주세요 응 알겠다 초코야 너무너무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초코가 지금 이제 고기를 그래그래 미역국이랑 이런거 좀 해놔야겠다 응 여보한테 뭐 내가 미역국 이런거 좀 하고 올테니까 우리 예진이 아기들이랑 잘치길 수 있어 초코 밥 먹어 초코밥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이거 아니야? 초코는 지금 이제 막 얘기를 해가지고 고기랑 미역국 같은거 먹어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 엄마가 여기 영양가 많다고 해가지고 아 이거 비싼거구나 응 비싼거 아빠 먹으면 안 된다 우리 아기 몽몽이 너무 귀여운데 사진 찍어야 되겠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아빠도 사진 찍어주면 안 되나? 자 자 내 친구들 보여주기로 했거든 초코 몽몽이랑 아 그래? 우리 초코 맛있게 먹어 응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빠 잠깐 잠깐 돼지고기다 내가 미역국 좀 갖고 올게 그래도 초코가 잘 출산해서 정말 다행이야 우와 아기 몽몽이 너무 귀여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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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웬일이야 야 초코 제일 많이 고생했다 아 아이고 정말 눈물 날 것 같아 아이고 우리 예진이 예진이 날때 생각나네 예진아 예진이도 비슷하게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이고 귀여운 것들 으쩔으쩔으쩔 으쩔으쩔 아이고 여보 내가 미역국 만드는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렇구나 우리 아플 지장이다 요리왕 요리왕 우리 예진이 날때도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만든거 아노? 응 자 초코야 이거 먹어라 자 미역국 미역국 맛있게 먹어 이거 먹으면은 지금 힘든거 다 될거야 힘내고 아빠 근데 왜 초코 멍멍이 강아지 아기 멍멍이들은 왜 다 초코 닮았어? 아휴 그 신기하구나 그 초코 닮았지 당연히 초코 아이 자식들이잖아 근데 왜 아빠는 안 닮고 다 엄마만 닮았어? 예진이처럼? 여보? 무슨 일이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 그냥 그럴 때가 있나봐 내 얼굴 좀 봐보자 어 그래도 예진이는 아빠 피부 닮았고 어 안 닮았어 아빠 머리카락도 살짝 닮은 것 같네 응 머리카락 안 닮았는데 어 아빠 눈도 닮은 똘몰똘한 눈 어? 예진이 아빠 아닌거 아니야? 어? 그건 다음 하루 누구세요? 다음해 다음해 보세요 어쨌든 우리 아기 멍멍이들도 너무너무 귀엽고 예진이가 앞으로도 쭉 잘 봐줄게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앞으로의 그럼 우리 집 멍멍이 네마리랑 그리고 야옹이 한마리랑 야옹이도 야옹이도 예진아 예진아 응 아빠 강아지들은 이제 다른 곳에서 갈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가 강아지를 다 키울 수가 없어요 아니야 우리 다 키울거야 네마리 그래? 응 월급이 언제쯤 나오나 아 그렇구만 그 그러면은 일단 우리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을거고 하고 싶은 것도 있을거야 그 예진이 그 그래도 응 여보 우리 멍멍이들 아기 멍멍이들은 꼭 우리 초코랑 같이 있어야 돼 예진이가 초코 남편도 찾아올거야 그치 초코? 초코 남편 어디갔어? 초코 남편이 없네 초코 남편이 없네 이거 잃으면 안돼 그치 우리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가야돼 엄마 아빠는 짓 나가면 안돼 어? 아니 짓 안 나가지 절대 절대 안 나가 걱정하지마 그 예진아 거기 있어봐 아빠가 사진 좀 찍어줄게 응 자 찍을게 아이고 이쁘다 귀엽다 자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됐어 자 예진아 이제 가자 따라와 어디 가? 어 예진이 정신 좀 없게 자 예진아 와 자 여기에 앉아있어봐 이거 재밌지 자 여기 있어봐 자 너무 재밌어 어 멍멍이 다시 보러가야지 아빠 뭐해 어 어 어 아빠 어 어 어 우리 아기 멍멍이도 어디갔죠? 아기 멍멍이 한 마리 없어졌죠? 어 어 아. 하. 한 마리? 어 Ast моя 좀 자막 어떻게 된거지? 오 신기하네 다시는 여기 오지 마빠 어 그래 아기 몽몽이들이 몽몽이들 예진이가 이름도 정해줄게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새 쌍둥이 몽몽이들 이름 지어주세요 댓글에 추천 꼭꼭 해주세요 추천 구독 안하시면 이 아기 몽몽이들은 팔립니다 안돼 안돼 예진아 안돼 욕심을 부리면 안돼요 싫어 설명해주세요 bau 어쩔 테니스 παank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